2022년 한해 많이 도와줬어요. 안녕하십니까. 영업일본부 본부장 백윤석입니다. 지난 한해 보내주신 상황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항상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영상으로 아마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새해에는 추진하시는 모든 일 결심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2022년 감사드리고 23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영업일본부 김강인 과장입니다. 작년 한해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앱스톤 이스빈입니다. 올해는 설날이 되게 빨리 온 것 같은데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즐거운 한해 맞이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앱스톤 영업본부 김영민입니다. 벌써 앱스톤에서 맞이하는 네 번째 설날이네요. 고향 가시는 길 정신히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조만간 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영업이본부 김진규 팀장입니다. 작년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2023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앱스톤 김지원 대리입니다. 2023년 설 명절 모두 잘 보내시고요.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앱스톤 파이팅. 안녕하세요. 생산본부 도영식입니다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전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생산본부 최연거울입니다. 다들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. 안녕하세요. 연구소 권현진입니다. 2023년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연구소 차충원입니다. 올해 다들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엠스톤 전설의 시작 파이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설 연휴 잘 보내시고 회사도 그리고 개인도 많은 성과와 성장에 있는 발전이 있는 올해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엠스톤 연구소장 영선진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용입니다. 다들 오래간만이십니다.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. 드디어 2022년 한 해가 저물었고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.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2023년도 한 해는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큰 한 해입니다. 올해 드디어 엠스톤이 본격적으로 해외 영업을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하고요. 올해 아마 가장 큰 성장이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과 또 회사에 행복과 발전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